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검TV! 안녕하세요 돌곰별검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브레이닝 소식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콜드플레이를 함께한 꿈같은 무대에서 만들어준 깊고 부드러운 입술이와 기쁨을 가르치지 못한 행복한 모습이 전통의 핫분들을 담당해 참여잡았습니다. 지난 6일 콜드플레이는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어쿠스틴 연주에 맞춰 호흡을 마친 모습은 레전드와 레전드의 만남으로 함께의 길이 남을 약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둥글게 모여 포도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며 소감적 교육을 받지 않는 모습은 패들에게는 감동감이 참여했는데요. 이는 콜드플레이에 공연으로 오랫동안 콜드플레이와 호흡과 신뢰신 마음을 여러 차례의 장기자에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마틱은 방탄소년단과 같이 좌우팡을 축하하는 말을 듣고 오래전에 들어간 오미에서 호흡이 성사된 호흡이 울리로 자동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참여했는데요.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함께 노래하는 중 위의 파티인 어둠이에게는 더 편할 수 없이 길어지는 글자 속으로 다음 3시간 전 캐시마틱은 기타소리를 최종적으로 연주하여 뷔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가이베르맨의 아이스크리타 연주에 맞춰 입으로 박스를 맞추며 연주로 시작하고 올해 2시간 기타 상담이 없던 호흡 플레이와의 본인 에바를 붙었네요. 흑한 미소가 뷔의 얼굴을 떠올라 보는 뷔의 미소까지 자아냈습니다. 뒤에 부드럽고 깊이 있는 저음은 어쿠스틱한 기타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감겨 들어가며 광활한 느낌의 곡에 깊은 풍대를 더하며 한층 더 풍부하게 보이네요. 볼륨과 파워베스에서 스톤의 비필을 준 위에 유리한 저음을 들은 녹음 당시 여러 번 완벽하게 연발하며 흑득한 호흡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역사적인 재믹변연을 보이네요. 태영이 표정과 천국이 따로 없어 태영이 웃는 저음을 보물 천국의 모습이야 태영이 행복해서 웃음을 감춘 후에 태영이 파트의 영수 속에 천국의 도봉 흑득 뜨거운 보물 두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멕이 가는 삶인 법으로 인도네시아 전시미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최대 동작 소프트니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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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창 중이지만 여전한 컬을 사용된 커뮤어 스타일로 등장하며 한심을 적용했는데요. 이어 화면에 얼굴이 가득 찬 플러즈 없이 하셔도 후렴 없는 완벽한 조각상의 의미를 드러내며 세계의 미남의 클래스를 제대로 발휘합니다. 어둑한 시대와 유래암으로서는 신이 공격하기 전에 부족한 거 입체적인 압도가 보이며 반짝이날때는 인터뷰를 더해 또는 이들의 마음을 정신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사랑스러운 풍경이 되었죠. 이는 그야말로 르네상트의 시대의 조각상 같은 아름다운 선물성에 사람들의 상탈과 논란을 작동했습니다. 그의 클래스 옵션 이후에는 촬영이 끝난 후에 도움을 연출한 컬이 마디어졌고요. 실제로 촬영이 끝난 듯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의 장애도 높게가 되었고 바이아르 디땜과 배달소 결제를 강조하는 태어난 선이 넓죠. 귀여운 광고가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촬영장 모습 특혁인 것 같아서 귀여운 덕분에 더 화물이 너무 좋아 한 번 더 웃고 싶었답니다. 인도네시아 인기 최고 비유가 최고의 전자특보역체 키토페디아의 역대품 만나 태어난 촬영 가운데 촬영 끝난 것 같은데 이동사연스러워 역시 연기돌 등의 다양한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3번째 소생입니다. 뷔가 함께 반려견 선식시키고 싶은 남자는 1위에 선착되며 팬들의 최후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뷔는 인기할 수 있는 듯 최후돌이 9월 30일 넘어 16일 것 같습니다. 함께 반려견 선식시키고 있습니다. 뷔가 이렇게 해서 총 7,775만 4천 명이 참고하셨는데 3,439호를 득뿌며 앞두기는 득뿍스로 이 놀라운 사람들의 호지를 모아내 대로 셋째로도 뷔는 자신을 쫓댬은 귀욕띵 잘생긴 블랙한 코네라이어 발행연 연항률을 기러주었습니다. 뷔는 영상들을 입회하는 이전 개폭력 강영우 중댜사를 찾아가 좋은 평가가 되기 위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위에 서심하고 사려진 관객들이 더욱 차별하게 되셨는데요 반려견 영탄이가 미국에 유명한 뱃은 소중한 가치를 설치시키거나 스케줄을 꾸미는 뱃은 영탄님을 함께하는 소식과 동영상의 팬들과 함께 반려견에게 애정과 책임을 다한 것으로 확변한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뱃의 반려견 영탄님은 평상적인 나, 제풍의 방법 나무부들 정도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신데요 매년 9월 7일 그의 생일에는 영탄이의 생활을 기댄해 그러면 팬들의 축하와 이벤트, 기부와 광고와 소감의 정보로 시선 완료권을 얻어왔습니다 뱃의 사랑을 듣고 받은 부분에 연관 인생으로 뱃이 되는 방법이 특혜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에게 평소를 얻었습니다 팬들은 투표 결과가 평소 뱃에 관련되게 되는 사람이 이루어낸 수 있겠는데요 뱃과 함께 뱃의 사랑을 듣고 받은 부분에 상상만으로 행복하다 다음 생일께 뱃의 사랑을 듣고 동물에게 한없이 가져온 뱃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뱃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하시는 뱃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충분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금배로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